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런 방송 주제를 다루는 사람에게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척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려운 주제를 자주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카드 연체율 통계입니다. 카드 연체율 통계는 바닥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다른 통계보다도 체감 경기 상태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가늠하게 하는 그런 괜찮은 지표가 바로 카드 연체율 통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월 5일 날 카드 연체율 상황을 확인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렷한 특성은 모든 카드사 7개사 가운데서도 6개사가 2019년 말에 비해서 2020년도 1분기에 뚜렷한 카드 연체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는 2019년 말에 1.5% 연체율이 1.56% 삼성카드는 1.25에서 1.34% KB국민카드는 1.11에서 1.60% 등으로 대부분의 카드사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박진우 기자가 확인한 카드 연체율 상승을 통해 본 경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압축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분기 연체율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판매 연체율, 카드론 연체율, 현금서비스 연체율 등이 모두 다 함께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2020년 말과 2021년 초 사이에 연체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실물 경기보다는 다소 늦게 반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해로 연체율이 숫자 자체가 오르는 것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날짜가 돌아오는 연말부터 연체율이 실제 상황을 반영해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정부는 연체가 발생한 대출금이 연체 채권에서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연체율 상승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자 감당이 힘든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연체는 채권으로 반영될 뿐이고 실제로 연체율 상승 통계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넷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급증하다가 다소 주춤한데 이것은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정부가 코로나19 우한폐렴 지원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기준으로 신한과 KB국민 삼성 등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취급액수는 4조 3242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5.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섯째 5월의 매출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사업자 매출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박진우 기자의 취재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전망과 전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산이나 중소기업 휴직으로 이자를 갚기 어려운 4에서 7등급 다중채무자 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끝나는 7월 말께 제2금융권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의 부실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의 대출 급등과 연체율 급등이 뚜렷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월 2일자 매일경제의 정주원 이세하 기자는 3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 잔액 여기에는 개인사업자가 포함이 됩니다. 증가율이 8%대에 달했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연간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약 5% 정도에 머물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8%는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대한 원인은 바로 우한폐렴 확산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폐렴이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 악화와 이것이 가져오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충격은 앞으로 우한폐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겪게 될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모든 경제주체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를 해서 각자 맞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